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의 의견을 남기는 2030세대 젊은이들이라면 경청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의 논평을 경청해서 들을 정도가 되면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이 영입한 신지혜 씨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심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2030세대를 위해서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신지혜 문제, 아주 극렬한 그런 페미니터 신지혜 씨 문제를 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의견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은 신지혜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을 보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윤 후보도 지금 선거 유세를 다닌다고 이런 문제를 좀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윤 후보가 반드시 저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 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서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집안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과장도 없고 그냥 자기 집에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20대 두 아들도 신지혜 영입 소식에 기함하고 투표 기건 선언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20대 남자들은 40대 50대 60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페미니스트 페미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오늘날 50대 남자와 20대 남자에게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이 점에서 20대 남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힘이 영입한 신지혜에 대한 해촉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12월 23일 날 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준석 씨와의 그런 설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강용석 변호사가 이 문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밖의 공병호 tv에 남긴 여러 의견들 댓글들을 보게 되면 많은 댓글들이 2030들이 남깁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 딱 두 가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님입니다. 제 주변 20대 30대 거의 대부분의 윤석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입니다. 협박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판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값만 의존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이던 세대들의. 이유는 신지혜 영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영입 사태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 F님이 저의 방송을 보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L님은 좀 호소입니다. 젊은 층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내는 겁니다. 젊은 층에 관심을 좀 가져자 이야기죠. 게이 레저비언 퀴어 축제 기본소득 탈원전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인간이 국힘당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종북세력도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스키를 국민의힘당에 영입하는 꼴입니다. 아 맞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지혜 씨가 과거에 이스키 구명운동한 인물입니다. 신지혜를 자르기 전에는 20대인 저도 윤석열 안 찍습니다. 신지혜 자르기 전에는 20대인 저도 윤석열 절대로 안 찍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윤 캠퍼의 나이 늑수리 든 사람들이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아우성을. 이건 그냥 해빡이 아니고 제가 방송을 하는 바로서는 감히 엄청나게 안 좋은 징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지혜를 자르기 전에는 20대인 저도 윤석열 안 찍습니다. 이 이야기를 깊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페미니스트인 기본소득당 대표인 신지혜 씨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현재 국민의힘의 세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1990년 6월생 31세입니다. 고등학교 검증고시했습니다. 뭐 편견 가질 필요 없지만 참 특별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사입니다. 보통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입니다.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때 내건 그런 플래카드에 적힌 문장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쓸 수 있냐. 그래서 그냥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레디컬 페미니스트구나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당내 별로 상의도 없이 김한길 씨가 주도한 것 같습니다. 큰 오판입니다. 성그란 것은 결국 표를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영입을 시도할 때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싫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신지혜 씨가 어떤 발언과 행보를 해왔기에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또 2030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반감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신지혜 씨의 언행을 살펴보면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유독 신지혜 씨의 과거의 선거백보에 훼손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백보를 훼손하는 것은 맹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정치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유독 신지혜 씨에게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절대 김한길 씨나 윤석열 후보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대한 엔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인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표를 얻는 게임이 선거고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8년 6월 7일자 중앙일보는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백보 훼손 문제를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신지혜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30일 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백보가 개시된 이후에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 1개, 소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지혜 후보 선거백보가 훼손됐다. 신지혜 후보 백보에 대한 훼손은 도난부터 시작해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에 흠집을 내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까지는 다양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백보를 둘러싸고 신지혜 후보의 눈빛이나 표정이 시금방지다는 평이나 저급한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신지혜 후보는 6일 날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백보 해소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혜 후보를 상대로 한 맹백한 여성 혐오 범죄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백보 해소는 아주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신지혜 씨와 타협할 수 없는 거부집단이 없는 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는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기사에 대한 2030 남성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다듬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K님입니다. 자기 자신이 왜 욕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장을 뽑는 거지 특정한 성별단체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책으로 좀 승부합시다. 페미니스트가 뭔 배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격증처럼 달고 다녀서 남자들의 거부감을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바로 2030 세대들이 신지혜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바로 감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영입을 할 수 있느냐. 지인님입니다. 또 여성 해모라고요. 그냥 같지도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툭 하면 그저 여성 해모라고 그렇게 돌려대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든 세대로서 2030 남성들의 속 깊이 자리 잡은 신지혜 씨에 대한 반감을 전부 이해하기란 힘듭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공병호 TV에서 2030들이 남긴 그런 소위 반발이나 항의를 보고 제가 책임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윤 후보나 윤 캠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신지혜 씨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2030 세대들. 또 다수는 2030 남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에 가까울 정도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영입을 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윤 후보의 대선판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까. 선거라는 것은 일종의 시장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이란 눈들이 그렇게 까막눈이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신지혜 카드를 쥐고 있는 한 2030 남성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윤석열은 안 찍어. 윤석열 절대 안 찍어. 이걸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설득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든 체제는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12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가 부랴부랴 신지혜 반대 청년들을 만나서 젠더 갈등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라면서 설득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2030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윤 후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 혼자서나 놀아 난 윤 안 찍어 난 윤석열이 안 찍어 이렇게 냉소했을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국힘당의 나이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국민의힘에 나이든 사람들이 참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더라도 3구 대선은 아주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